엘살바도르 내용 하나 다녔습니다 오 이거 봤는데 이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마디 한 핸마디 했습니다 내일부터 한 개씩 살 거임 오 절점임 이걸 보고 있던 옆집에 그 그 한놈이 한마디 더 합니다 네 보셨어요? 뭐라고 했어요? 나도삼 아 그렇네 나도삼 여기 보시면 이제 엘살바도르 아저씨가 뭐 하나씩 산대요 이제 어 이거를 보고 있던 옆집에 계시던 그 관중르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도삼 아 저스틴 썬더? 어 야 너도? 야 나도 야 너도 야 너도 이걸 왜 갑자기 따라왔냐 하면서 어 아무튼 관중의 피가 열심히 풍기는데 그 엘살바도르가 사면 나도삼다 어어어 그래 어 뭐 우리도 나중에 하나씩 살까요? 어 나중에 뭐 비트든 이더든 하나씩 살까요?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하나씩 사면 재밌겠네 네 하튼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린 우리 엘살바도르 형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도 냈어요 뭐라고요? 비트코인 교과서 있어요 음 그 비트코인 교과서를 우리 트위터에 아토믹 비트코인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교과서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공립고등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료한 참여입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번역을 다 했습니다 비트코인 디플로마 비트코인을 기반한 금융교육이다 라고 해가지고 오 비트코인 디질로마?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수업 내용 돈에 대한 소개하면서 고등학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혹시나 받고 싶으시면 이거 치세요 음 멈추고 쳐봐 나중에 영상 돌아와서 이거를 주소창에 치면 나옵니다 위에 거는 공식 주소고요 밑에 거는 이제 제가 만든 한 3일 정도 유지된 링크에요 네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OALOPCN6라고 샌드에니웨어가 들어가서 이거 치면 다운받으실 거예요 뭐 받고 싶은 사람 받아 내용 봤더니 어차피 고등학생용이라서 쉬워 너무 쉬워 하지만 궁금하면 다운받아 보던가 아니면 트위터 들어가서 이분 거 들어가셔서 다운받아도 됩니다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썸네일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믹스 관련돼서 이제 또 빼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리믹스는 사랑이니까 응 고소한다고 하려고 어? 저 리믹스 좋아해요? 저도 좀 좋아해요 어 사지 않을 뿐 죽어도 안 살 거야 왜? 사랑하니까 그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사 사랑하면 아껴줘야 돼 그렇지 사랑하면 아껴준다고 게임도 절대 안 하고 그렇지 사랑하면 아껴준다고 절대 안 살아 그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사 사랑하는 말이야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나만 맞았으면 좋겠다고 막 집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착하면 안 돼 그렇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버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나는 보유 안 할 거야 위믹스 보유 안 할 거야 소유하는 순간 집착하게 되거든 그렇지 나 우리 집착남 아니다 음 자 그럼 위믹스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